만하면 여기서 저도 수리를 이제 해줬으면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안나와요 구독자님 트랙터 이제 또 다 돼 가지고 출고 대기 중 입니다 요거 구버가 피느라 애먹었네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리는 다 됐고 가져가서 이제 살살 로타리나 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쪼임떠 쪼임떠 따로 챙겨놨고 누가 이거 물어보더라 이거 수리비 얼마 얼마 받냐고 예 수리비는 그냥 안받고 수리비 없이 그냥 예 보내려고 보내려고 합니다 수리비 뭐 뭐 한 넉 달 다섯 달 동안 예 이거 뜯고 뭐 조립하고 하면서 예 잘 갖고 놀았습니다 그럼 되죠 뭐 그래도 이제 간다 하니까 예 이제 또 시원하네요 참 신나게 갖고 놀았어요 389 뜯었다가 붙였다가 뭐 그다지 이거 엔진 미션 두 번 분해하고 뭐 로타리가 잘 안들린다 했는데 예 펌프가 펌프가 약해서 그랬어요 뭐 이 트랙터 자체가 펌프가 약한데 뭐 되는대로 써야지 뭐 가기 전에 영상 찍어 봤습니다 뭐 됐을 됐으면 방치된 기계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하는 41 지자 4 tax 안 나오면 這個 안 나와 잘가라 잘가